고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 이제 고약 학자들이 고약에서 율법을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631개의 율법의 규정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살기 위한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타리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울타리에 전원을 연결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그걸 두고 뭐라 할 수는 없죠 그 밖에 사자나 하이에나나 맹수들이 있다면 전기 아니라 더한 것도 해놓아야 되겠죠 인질로 삼고 생명을 무참하게 살상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들끓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한 벽돌담을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악인들이나 또 침입자들이나 맹수들이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게 해야죠 판타지지만 좀비라면 오다가 몸이 해체되어 버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잔인한 생각을 품지만 않는다면 그 생각을 품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있는 맹수들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울타리 필요 없어요 그냥 정글의 법칙이고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냥 막 또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막 죽이고 살상하고 빼앗아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무슨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존귀함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기 위한 울타리와 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와 법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단히 우호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파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협하고 밖에 있고 또 침범하려는 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합니다 아주 가혹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존엄함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그 정의는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가 있지 않다면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려견들은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받고 중요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너의 정의를 네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없는 것을 그렇지 않다면 질서가 바뀌겠죠 가끔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대접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그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의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혹은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애완동물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대우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람의 존엄함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가차 없는 것이죠 잘못한다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마땅한 그의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잔인한 생각을 품지만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울타리를 정하실 수 있고 룰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거룩함을 얼마나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는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해충이나 아니면은 그 길들인 가축들 생명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는 가축들과는 다른 맹수들 그냥 잡아먹고 해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야생 동물들은 죽여야 되는 것 그들이 해를 끼쳐올 때에 죽여야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오늘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묻지마 성폭행을 그리고 그냥 폭력을 저지른 얘기도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법원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새가 없는 거예요 가중한 형벌을 내려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러달라고 그 가족들은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 정의의 원칙보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만큼 관대해진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상대주의 사회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말이 고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울타리 안과 밖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짐승이나 안에 있는 존재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잡아먹는 짐승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도 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의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저는 사형제도의 집행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분노만 하지 않는다면 저 죄를 지내는 그냥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막 죽여야 돼 라고 우리가 분노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획적이고 또 잔인한 발상에서 그 마음이 무정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폭행 사건들이 나면서 그게 모방범죄로 번지잖아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단되어야 하죠 자랑할 일이 결코 못되지만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30년 전에 독일에 와서 첫 해에 딱지를 많이 뗐어요 언뜻하면 속도위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일이나 저녁시간이나 차가 별로 없을 때 제가 유학했던 도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장애인 구역에다가 잠깐 세우고 나가다가 딱지를 띄거나 견인하고 그럴 때 억울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잠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저의 가정교육이 훌륭하고 품성이 매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 대가는 차별 없는 딱지로 돌아와서 그래서 굉장히 독일 사회의 독을 많이 보는데 벌금으로라도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저의 전적인 미성숙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물론 법은 얼굴도 없고요 그리고 법 자체가 인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해 주는 것입니다 2년, 3년 지나고 제가 오는 순간에 보니까 벌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훌륭해졌다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 좀 관대하지 좀 관대하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눈앞에 집 앞에 나가면서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차고 앞에 차가 막혀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길가에다가 막 휘발유를 막 갖다가 뿌려놓고 그리고 처리도 않고 가는 차들을 볼 겁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막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생명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것은 법이 없는 거고요 법이 없다는 것은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정의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무신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과 밖이 다 동등한 것 같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다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의의 주체가 사라지고 또 정의의 시련이 무뎌지면서 모든 사람이 돛진갯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은 무조건 다 불이하고 부당하게 돈을 번 것처럼 치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기회를 잃어버린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너무나 새로운 세상 그런 상전벽회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혁명이 세상을 더 진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처참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울타리 안과 밖을 허물어버리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 그래서 우리하고 동등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태양계의 행성 혹성 그 해성 모두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의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초래굽기에 이 성결법전 거룩함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죄에 대한 굉장히 사뭄한 규정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충분히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것 그것도 다반사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상을 정해가지고 불가운데로 자식을 던지는 것 그것도 다반사고요 그리고 전쟁과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생명의 권리 가정도 다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였던 것들은 고대의 전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성경의 시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군령이 엄격하고 정의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면서 세상이 스마트폰 좀 좋아지고 AI가 좋아지니까 세상이 진보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진정한 존엄함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떨어집니다 그 대가는 우리에게 바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삶이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정신적인 그 정상에 대한 가치도 주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점을 주창했던 철학자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푸코, 라깡, 들리즈, 데리다 그런 사람들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성은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칭송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상과 또 사조의 창시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결국은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모든 거꾸로 뒤집어선 것들이 화려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꾸로 된 가치들, 도치된 가치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문화의 이름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된 가치들이 문화와 예술의 이름으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어두셨습니다 추수의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두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기준이 무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뎌진 것은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런 율법을 다 패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적용시킨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 없는 바이러스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항체를 십자가에서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는 무효화 되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여전히 구약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십자가 앞에 서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다 틀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제를 우리는 증오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프로그램해 놓으셨습니다 의도적인 증오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시선이 갔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도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의도적인 증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틀렸어요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사형제도의 집행을 찬성하는가에 대한 말씀은 그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에 좀비의 세계가 침범해 온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총기 이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것이나 없는 것에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요즘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뭐냐면 사이코 감정을 하더라고요 사이코 감정을 하면 당연히 모두가 사이코 아닐까요? 사이코가 아니고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의도적인? 그런 사이코 감정을 받으면 뇌치료만 받으면 신경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오늘날의 법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을 다투는 문제는 목회자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엄청난 주님과의 두렵고도 떨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탈량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정말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내가 죄인된 상태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묻지도 않고 덩이도 구하지 않은 채 내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를 잘못 써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싶어 그 순간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전과 예배를 내가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내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쪼리 신고 아무렇게나 하고 제가 쪼리의 잘못 그건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 내가 언제 쪼리 신고 온 걸 보셨나 쪼리는 취소하겠습니다 아무 준비된 것도 없이 예배 시간도 꼭 시간에 정해져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 그런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안고 펴고 안고 크고 상관없이 내가 제일 편한 자세로 제일 분방한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월남차스 있고 뒤에 이렇게 득히 기대고 앉아가지고 보고 있다가 마음에 감동이 동하면 Amen, that's right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준비되지 않음이 결국은 은혜의 조건이 되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로운 것에 그 구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갑없이 거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대하면서 더 깨어있고 그리고 율법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중심을 향해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분방한 생활을 아무런 별 생각 없이 내가 엄청 건강한 줄 알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런저런 나도 모르는 병을 얻어서 나는 평생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병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잘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명은 제천이야 그 다음에 또다시 마구제비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싼 거예요 한 번 경고를 받고도 그랬으면 죽어서 싸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흥분하거나 분노를 품지는 맙시다 그가 그런 좋은 은총을,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게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 기회를 더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은 것은 마치 내가 죄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백대나리온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먼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었던 사회법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물론 컨텍스트 상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그냥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처가 되는 가치를 허물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우주와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흐트러트리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번 것들을 상대화시켜요 뭐라고 상대화시킵니까? 네가 종교에 너무 빠졌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빠졌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빠졌나? 아니요 빠진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것을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은 맹신도 광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요즘은 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한 겁니다 바닷가에 폭풍우가 자격하지만 등대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점점 따라오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셨어요 당연하죠 가수가 콘서트 하는데 사람이 점점 안 와요 그래서 앞에 오브레이기 여기 한 1, 200명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자기가 내리막이구나 예수님께서 내리막을 타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오니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트렌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잠깐 몰렸다가 잠깐 사라지고 밀물과 썰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니까 만만합니까? 낙어내고 뿌리 없이 사는 인생 같으니까 만만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일이 흐르고 저리 흐르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진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되었던 사람들 모아놓고 이 엄청난 가치를 말하고 계십니다 야 니들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디아스포라인데 이렇게 새벽에 한 번씩 가끔 나오는 것만 해도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엄함과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나는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씀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감량이 그렇지 않은 거려 저는 서푼짜리 인생인 거려 저는 그냥 갑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인 거려 라고 계속 그렇게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성경 한 절 외우기도 힘든 거려 늘 성경을 외우고 그런 정교인과 같은 사람 어디 딴 데서 찾아보세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더만 사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함과 믿음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겁니다 그 내적인 여행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여행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가고 멀어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 교회에다가 정만 두고 있어도 칭찬받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셈이 되고 사막의 엘림의 셈과 정려나무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회법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이들에게도 그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유예를 집행의 유예를 설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운 사회법의 일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렇게 되므로 뭔가 그야말로 율법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그러나 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이 둘을 다 갖춘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증오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죄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세워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정말 의로운 정치인과 또 재판관이 나와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왕, 그런 정치인이죠 재판관,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집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 오는 세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사람이죠 그들은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호자, 대표자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다음 세대에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대표자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꼭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자 붙여서 의사, 변호사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던 가난한 시절의 판타지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의 중심이 없는 전문가는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훨씬 더 관심의 분야가 다양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 안에 심고 그 생명의 칩을 그들 안에 심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마지막에 문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어떻게인가 근근히 믿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이 될 일이에요 물론 다음 세대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자식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다음 세대를 고쳐가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일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델을 많이 세워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불이 되고 또 등불 된 교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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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